그 날 기억나, 김계식 잡은 그 선배가 우리 집 잠깐 왔었잖아, 이것때문에... 아, 그날... 잊을 수 없지. 근데, 그날 왜? 어? 아니, 그날 그거 내가 계속 궁금해서 그러는데, 그때 누구였어? 선배였어? 케이였어? 뭐가? 어? 아니, 그때 그 누구였냐고, 이거 이렇게... 나랑 키스했을 때..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미 경부했지. 정의와 사랑의 목숨 건지 여론, 양보는 없다고. 야, 야, 이거 안 나. 미시도마, 오랜만에 왔으면 인사도 주마고. 인사? 너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겠네? 어? 너, 그날 지겸 씨랑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해. 아, 나도 빠져버리지 말해!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둘이서 놀라고 토해봤어. 잘 떼옵니다, 이 나쁜 새끼야! 아... 선배! 어... 왜 그래, 괜찮아? 설마 또 나타난 거야, 케이였어? 아... 아니... 이제 안 나타나. 우리가 키스한 거 알았으면, 그 자식이 아마 어떻게 해서든 날 잡아 죽였을 텐데... 자식이 아마 어떻게 해서든 날이 생긴 거야?